오늘까지만 장난친다 어디있게 오늘은 가장 기본에 집중한 레시피다 계란 3개 올리고 왜이래 찬물로 헹궈준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번째다 물을 적당히 털어내는거랑 심하게 털어내는거랑 맛차이가 심하게 난다 자르고 자르고 소스 짜고 계란이 있기 때문에 비빔장 조금 더 넣어준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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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라 어! 어! 고기 하지마라 하지마라 좋아라 참기름을 절대 면에 썩지 않는다 계란 위에만 뿌리면 된다 오케이 이 상태로 집어먹으면 된다 반찬처럼 새가 왜이래 짖냐 어! 이맘맘 왔다 이왕 왕 어... 이맘맘 왔다 바닥에 보다 바닥에 나아지지 않던 게. 근육무원들 좋은 대로 팔꿈치 붙인다고 붙였는데 다시 보니 꽤 많이 벌어져 있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조금만 의도적으로 붙인다고 기억했는데 조금만 더 인위적으로 붙여야겠다. 무릎이 발끝을 넘어도 되지만 무릎에 하중이 많이 실리는 건 없어야 한다. 무릎과 발 방향을 맞추고 몸통이 들어갈 만한 공간을 만든 뒤 그 공간에 몸통을 쑤셔넣는다. 0.5kg, 1kg, 2kg 총 7kg 중량 뒤뜰기다. 중량 뒤뜰기에 대한 질문이 많다. 왜하냐? 어디에 좋냐? 나는 왼쪽 고관절을 다쳐 걸을 때 심하게 뚝뚝 걸려 고관절 힘을 반도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때 발목과 종아리 힘을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단련한다. 썸 리스 그립으로 해보라는 말씀들이 많아 전에 해봤는데 전혀 힘이 안 들어가더라. 근데 오늘 다시 해보니 꽤 좋다. 오늘부터는 썸 리스다. 숨 쉬어라. 몸이 왜 이렇게 빨개지는데? 하나만 더 해봐. 된다. 네. 친업도 꽤 빨리 되는 것 같다. 멋있다. 체육관 등록하고 이틀 나갔다. 환장님이 벌레 보듯이 쳐다보더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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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원, 원, 투, 원, 원, 투, 원, 원, 투, 원, 투, 원.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